제가 요즘 정권 파시즘적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했더니 파시즘은 구구주의에만 붙여야 되는데 이번 정권은 좌파 정권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런 질문도 올라오셨더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막 섞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등 챔피언지는 자기 욕심에 합당하면 다 갖다 씁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인 것 같죠? 그냥 순수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충효를 강조합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그럼 조선왕조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체사상 같은 거는 파시즘적 모습도 있습니다. 극우 파시즘적인 모습도 있어요. 막 혼재돼 있어요. 왜? 소시오패스들 호리피해. 내 이익 챙기는 무리들은요. 좋은 건 다 갖다 씁니다. 자기한테 좋은 건. 그 앞에 내 건 건 간판인 거죠. 우린 공산주의합니다. 모택동도 공산주의한다고 그랬죠. 모택동에 홍의병 굴리고 이런 건 원래 공산주의에서 하라고 하는 짓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게 대학진운동 때 참새가 해로운 새다 해서 참새 잡는데 모두 동원돼가지고 몇 천만 명이 굶어죽었어요. 그런 실책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집집마다 각자 최철소 만들으라고 해서 집에 용광로 만들어서 집에 있는 새 갖다 다 녹였더니 밥 먹을 숟가락도 없어졌어요. 거기서 나온 새는 쓸만한 새도 아니었어요. 이런 이상한 실험들을 중국이 엄청나게 했다가 대학진운동 때 다른 외새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했다가 크게 파국이 오니까 모택동이 실각했어요. 그 모택동이 뒤로 물러나야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유속이가 그 자리 차지하니까 한방 매개하지 하고 있다가 젊은 애들한테 선동해가지고 홍의병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 지금 자본주의 물든 것들이 지식인들 권력층에 다 있다 해서 다 잡아내라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마오 수첩 하나씩 들고 빨간 수첩 들고 다 모여가지고 다 끌어내서 그 나라의 사회 지도층들 다 잡아다가 자아 비판시키고 죽이고 젊은 애들이 태워 죽이고 지식인들 다 농장 공장으로 보내서 노동자를 배워라 해가지고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났냐. 공산주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모택동이 다시 권자를 회복하려고 한 일이에요. 뒤에서 계속 부추격을. 너무 커지니까 모택동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니까 그때야 이제 수습하고 막은 거. 그럼 그게 그 안에 파시즘적 요소가 없어요. 아 거기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파시즘입니까? 아니에요. 다 갖다 쓰는 거지. 권력 유지가 목표지 무슨 공산주의로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자기가 실각되게 생겼으니까 버린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일정서 부추기는 것도요. 저희가 양심적인 반일운동 하자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경계하는 게 있어요. 정치권이 반일 감정 악용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파시즘이에요. 구급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막 이순신이네 뭐네 떠들면서 하는 건 위험해요.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불매운동은 전 찬성이라서 저희 홍익당 홍익당 홍익악당에서도 응원하지만 거기에 제가 양심적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 이유가요. 이걸 악용하려는 구구적인 파시즘적 요소도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 지키려고 무슨 파시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지키려다 보면 별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이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권자니까. 대표적으로 실검 우리 문바 위주로 실검 올리자고 난리쳤던 그런 카페 중에 거기 있죠 유명한 카페 웬만한 여성분들 다 가입해 있는 카페인데 거기서 대표적 문바 카페예요.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불법이 드러나고 말고 상관없이 지금 보여준 이선만으로 조국은 바로 사퇴하라 61.7% 나왔어요. 거기는 아주 극성 대표적인 실검 조작의 아주 선두에 선 문바 카페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희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거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상식은 건강합니다.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 소수가 난리 쳐라. 이번에 어제 드러났죠. 기사에 맘카페 나라에서 3천만 원 지원했다고. 뭐라도 받은 분들이 난리쳤던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럴 거 아니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 건강한 상식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으면 그 사안의 이해관계에서 제일 떨어진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자기 얘기만 하니까 어차피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할 거니까. 저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상관없는 분들 문바도 아니고 토착이구도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 의견을 대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건전한 상식이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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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